저번주 금요일이죠 약을 못 먹어가지고 조금 안좋았었는데 약 처방받고 지금 꿀잠자고 일어났거든요 약을 먹다가 안먹다가 하면 안돼 먹을거면 끝까지 먹어라 거의 우리가 죽으면은 평생 자잖아 이 수면제를 약간 그거를 앞당기는 것 같아 너 미래에 어차피 잘거잖아 그때 자는거 지금 빌려줄게 탑띵건 아니라고 해줘 제발 탑띵건 극혐이야 아 탑띵거 미드포피를 누가해요 뭐야 이게 어 저마까지 쓸었어 존나 싫어 탑 설치했나 이 새끼 아 뽀비였으면 잡았는데 그래도 딩거가 일단 풀을 안들었어요 요거 한번 잘 노려보자고 아 아 따가워 네이브는 아니겠지 미션 2번판 이기면 5차단지면 플랭크 30초 아 미션 정이니 플랭크 아 30초도 너무 작은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 개꿀미션이잖아 근데 이긴다는게 라인더는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니면 게임이기는거 말씀하시는거에요 예은 아주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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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명 가면은 딩거는 못 이겨 올랐거든. 6렙 때문에 한번 들어가볼까 아 이게 안맞아. 근데 일단 딩거 상대로 라인전 이기고 있는 것 자체가 이득이야 딩거 6렙 저거 꽤 빡세여. 비가면 안돼요 김생님은 또 잡아야겠다. 유채화를 안쓸께요 아니 게임 대충하네 자기팀 잘꽜다고. 뭐 밑에 이겼는데 게임 대충 하지 난 펀라이너니까 시간 방지 많이 넣어. 불클을 가긴 가야되는데 근데 여기 앞라인이 없거든. 이러면은 선열 코스자를 가져야돼 내가 유일한 탱커야. 그런 분들이 저한테 궁도 쓸거란 말이죠. 만약에 한타가 일어나면 빙고도 이제 궁을 쓸거고. 그거를 내가 한턴 좀 버텨줘야돼. 못 버티면 진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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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너 내 테르 끊어. 테르 끊었으니 탑을 가져가겠다 이리와봐 포피 12킬. 저거는 포피가 아니야. 삐뽀야. 이상 상황이야. 삐뽀 삐뽀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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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다. 할 수 있다 얘들아 할 수 있다 얘들아 다 됐다. 얍전 할 수 있다 이거 최대한 좀 밀었으니까 그치 궁있나?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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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죠. 포피 궁 헐트 택고 포피 쫌터가. 포피 쫌터가 포피 쫌터가. 도끼 맞췄다 그렇지. 까라채 아니 우리가 한타가 이길 수 있어 아 이러면 스쿼트 30초 하고 오고 있습니다. 아쉽네 이판 플랭크 하고 오고 있습니다. 30초 하고 있죠 가끔씩 다섯 명이서 이런데 올 때 있거든 조심해야돼 긴거들이 1렙대 생각만큼 안쎄 올라프로는 그냥 무시하고 싸면 됩니다 아니 스톤쿨이 또 돈다고? 저 쿨이 몇촌데 저거 왜 또 돌아 우리 아는구나 다행이다 와 표창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담아줄 수가 있니? 그거만 이길 수 있나 내가? 안되네 어 초시계를 안갔네 확인 초시계 안간 빙거? 너 뒤졌다 나이스 드리븐킬? 아 나이스 드리븐킬 근데 나 왜 호시가 없어 뭐야 도키 맞췄는데 어허허허 먹어 뭐고 저거 뭐고 저거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와 딜량씨 살벌하네 뭐야 이거 아 고정 피해랑 졌다 아 아 아 아 아